문창동에 유명한 다리위 오징어입니다. 항상 가면 웨이팅 있었는데 이날은 자리가 좀 있네요. 이곳은 이름 그대로 오징어와 숭어가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는 1차를 하고 왔기에 숭어만 시켰고 기본으로 나온 미역국으로 한잔합니다. 숭어는 기름기가 많이 올라 쫀득했고 비빔 야채가 같이 나와 같이 먹으면 꽤 맛있습니다. 각종 야채와 콩가루 그리고 들기름 거기에 초장까지 넣어 비벼 먹으면 최고의 궁합입니다. 분위기가 포장마차 분위기라 술이 술술 들어가고 근데 분위기는 예전에 비해 조금 바뀐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문창동 근처에서 1차하고 2차 가기 좋은 것 같아요.